11과, 거기 김선생님 댁입니까? 아, 그러면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면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말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1. 김선생님이 영희에게 전화하셨어요. 2. 김선생님은 댁에 안 계세요. 3. 영희는 주말에 미국에 가요. 연습 2에 7.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여보세요? 다나카씨? 네, 아주머니. 다나카씨,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 있어요. 다나카씨 어머니가 일본에서 전화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머니께 전화하겠어요. 1. 다나카씨 어머니는 일본에 계십니다. 2. 다나카씨는 일본에 전화했습니다. 3. 다나카씨는 지금 집에 없어요. let's do it kill. 3. 다나카씨 ops 1. 다나카씨는 미국에 관찰하로